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빠르게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1.5를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두번째 내일 반대매매가 터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기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전기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부 지역만 그러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 힌트를 하나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륜에 대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는 담백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낙관소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이 하나 있죠 기술주는 빠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은 다우지수는 오히려 0.2%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S&P는 0.2% 하락으로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국채금리 상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1.5%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뉴욕증시는 채권금리 상승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경기에 대한 낙관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면서 급등세를 기록 장중 1.512까지 치솟는 등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그러한 시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드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줬죠 지금부터는 물가가 올라와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요 자 이러한 이유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상승세에 금융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반면 기술주는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1%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 정도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치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경제 재개 리오프닝 수혜주는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 가격 강세에 에너지주도 일제히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무려 7%씩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이런 흐름을 나타내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세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단기로 금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CU테크 오늘 그리고 내일 공무를 시작하죠 아직까지 CU테크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기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괜찮은 회사이고 그리고 경쟁률이 1500대 1이 넘었기 때문에 비록 공모가가 밴드 상단 7%가 초과해서 살짝 먹을 게 부족하지만 청약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혹시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경쟁률을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일 한 2, 3시쯤에 봤는데 CU테크 균등 배정 수량이 1. 몇으로 떨어지게 되면 야 이거 한 개 받을 거 수수료를 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먹더라도 얼마 못 먹고 먹을 게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령 한 개를 받더라도 커피값은 벌겠지 이러한 생각이라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반면 완벽하게 치킨값 이상을 노리고 싶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균등 배정 수량이 1. 몇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한번 패스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기릿은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골드만삭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돌아왔나 그걸 봤더니 국제 유가 더 뛴다 3개월 후에 90달러 돌파 신한번에 분명 우리가 같이 뉴스를 봤습니다 겨울에 80달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10달러를 더 높여서 9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해 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풍속기준 4등급이었던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데 따른 여파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다가 생각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 전망치인 80달러보다 더 높여서 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원류 수요가 현재 살아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산유국들이 생산량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우리 예측을 또다시 바꿀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하네요 원류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한파가 닥치면 특히 유럽에서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탓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유럽은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WTI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차트인데요 지난 8월쯤에 그때 WTI가 많이 떨어진 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때가 지금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시 쭉쭉 올라가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니까 당연히 80달러는 그냥 가겠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야 이거 진짜 1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주인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플러스 금리 상승 관련주는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죠 동해상에 미사일 한 발 발사 아주 시원하게 한 발 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를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신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뉴스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여정이 좋은 말을 날리고 있는데 한편 다른 뉴스에서는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의 반응을 관찰할 거다 그러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떨어지길래 조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차가 뭘까요? 그랜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잘 나가던 그랜저가 카니발의 1위 자리를 내어줄 판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 질주하며 5년 연속 베스트셀링카를 노리는 그랜저가 하반기 들어 부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셜 트림 르블랑 투입에도 판매량이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 베스트셀링카는 자칫 현재 2위인 카니발에 내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었나 그걸 봤더니 좀 심각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8월 그랜저 판매량은 3600대로 7월에는 5200여인데 그보다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1월에서 6월 달에 평균 9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 1 토막 가까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흐름을 나타내니까 월간 판매 순위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소나타 아반떼보다 밀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나타가 4600대 아반떼가 44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여파도 고스란히 받았으며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하반기 들어서도 가동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경쟁 모델인 K8의 출시도 하락세를 부추겼으며 그랜저를 제대로 겨냥하고 나온 만큼 그랜저 판매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K8은 7월에 출시 이후 처음으로 그랜저를 제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랜저의 내년 완전 변경 모델 풀체인지라고 하죠 이걸 앞두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1년만 지나면 구형 느낌 났는데 이걸 왜 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판매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에는 또 그랜저 왕자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기리분들 이 가게 아시나요? 이 가게 이름이 바로 노티드라고 하는데 이 가게는 도넛을 파는데 도넛을 먹으려면은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뭐가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 데서 아침 일찍 왔는데 벌써 줄이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각오하고 왔다고 하네요 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카페 노티드 저 기릿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핫하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노티드 도넛을 필두로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 저 기릿은 제외하고요 프리미엄 도넛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브랜드는 오전부터 줄을 서서 입장해야 되고 오후에는 주요 제품이 품절돼 살 수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고급 식재료를 사용할 풍부한 맛 그리고 두 번째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크기와 높은 가격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감각적이고 세련된 매장 인테리어 자 물론 고급 식재료 그 다음에 맛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야 도넛이 맛이 없을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집 앞에서 파는 찹쌀 도넛 수도 그렇게 맛있는데 한 개에 몇 천 원이 넘는 도넛은 맛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특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감각적이고 세련된 매장 인테리어 그러니까 MZ세대는 SNS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진짜 얼마에 파나 그걸 봤더니 도넛 가격은 한 개당 3,000원에서 3,5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면 아마도 미쳤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한 매장에서는 하루에 도넛 2,600개를 판매하는데 매일 완판되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지점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선보인 그 도넛 말고도 아이언맨 도넛으로 불리는 랜디스 도넛도 프리미엄 도넛 시장 성장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하네요 제주도 애월에 1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남동 가로수길 대구 동선호 등에도 차례로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소형 프리미엄 도넛이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도넛 강자인 덩킨 도넛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도넛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서 대응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놀랍게도 저 기릿은 여기에 관련된 도넛은 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단 핑계를 말하자면 친구가 절대 없는 게 아니라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못 돌아다니니까 이러한 것들을 접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나저나 대구에 랜디스 도넛이 있다고 하니까 꼭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조금은 어두운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금감원 신용거래 소비자 경보 반대매매 급증 개인 손실 확대 금융감독원이 주식 신용거래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지난 8월 그때 주식이 쭉 떨어졌을 때 있었죠 불과 한 달 전인데 그때 이후에 반대매매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보인다고 하네요 자 신용용자 잔액은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그걸 봤더니 작년 3월 말 비중 3.9배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증가하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증시가 성장을 하기도 했고 저금리 시대니까 당연히 비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증시도 하락폭이 슬금슬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보유주식 전량이 반대매매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서 주식하다가 망했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깡통을 찼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깡통 차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깡통을 차는 이유는 이 반대매매 신용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길분들 물론 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길래스는 주식 투자를 멀리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리고 신용거래를 한다는 거는 조금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증권사 신용거래 금리는 연 5.3에서 7.9%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자를 내려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만약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신용거래를 할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우리는 원금만 들고 와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꼭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대매매가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 달의 신용장고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길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원이 방금 전에 보셨던 첫 번째 하락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 하락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락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 신용장고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또 이렇게 증시가 떨어진다면은 거기서 반대매매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하락이 하락을 부추기는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은 길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 어제부터 이러한 타이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중국에서 전력난이 있다 그래서 헝다 사태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부 라우닝성에서 남북 광둥성까지 중국 본토 31개성 지칼시 자치구 가운데 10곳 이상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공장 수천 곳에 전기 공급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수성에 있는 포스코스테니스강 생산 라인도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네요 또한 전기를 잡아먹는 공장만 멈춘 게 아니라 라우닝성, 선양 등 대도시에는 저녁시간 전기가 끊길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전력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올해 들어 발전용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데다가 적은 강수량으로 수력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형태의 전력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진짜 위기는 헝다가 아니라 전력난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는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점점 더 빈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남부 광중성 17개 도시에서 제한 송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후 산업용 전기 사용 급증,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민간 전기 소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카츄를 더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전기를 만들고자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친환경인데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친환경을 쫙 깔자니 아직까지 효율이 그만큼 좋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원자력발전소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발전소도 집중 건설하고 있지만 이거를 만든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전력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은 후에 2060년 이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국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을 보면 결국 가면 갈수록 친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화력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이 차지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 기릿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관련된 기술들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 관련주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좋다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 설설 기던 LG전자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인 LG디플 또 연중 최저치에 근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돼 일상 복귀가 예상되는 4분기부터 가전 판매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가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전이 문제라면 당연히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LG디플 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장 실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4분기부터 실적이 꺾일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TV와 가전 업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크게 성장한 게 가전인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상대적으로 살 사람은 다 사지 않았냐 이러한 시각이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팽배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소비 재개로 ODM 수혜 코스맥스 토픽 최근 소비 재개 국면에서 기존 화장품 재고 소진과 신규 제품으로 시장 점유를 확립하고자 하는 판매 업체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국내 OEM, ODM 업체들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꼽았다고 합니다 NH투자는 코로나 장기화와 중국정보 규제와 소비 둔화 등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주가들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실적 우상의 흐름이 전망되는 ODM 업체 중심의 비중 확대 의견에 유효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코스맥스 최근 들어 조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여기서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거 하나는 꼭 들고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지만 야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 안 할 수가 있나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군가 그걸 봤더니 CS 윈드라고 하네요 자 신재생에너지 CS 윈드 호평 성장세 지속 역대 최대 실적 전망 CS 윈드에 대한 호평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지속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기회가 열려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 10만 5천원을 유지했으며 전날 종가는 7만 4천원이라고 하네요 자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더 가파라질 전망이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예정된 미국 법인 설비 투자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 EU는 지난 7월 유럽 그린델 핵심 12개 법안을 담은 P455를 공개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55%로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친환경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바람은 당연히 전세계적으로 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S윈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력에 관련된 기업 아니면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몇 년간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S윈드 최근 들어 조금 주가가 빠지다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라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공부해보고 진짜 성장하는 게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열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짱은 매우 좋지 않은데요 내일 짱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